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진짜 봄이 온 게 느껴지지 않나요? 벌써 날씨가 완전 따뜻해져서 전 솔직히 맨날 패딩만 입고 다녔는데 얼마 전에 그냥 자켓만 입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코스메틱 브랜드에서도 여기저기서 봄 신상들이 마구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봄 화면 딱 떠오르는 무대 사랑스러운 소녀같은 뭔가 몽글몽글한 물먹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먼저 오늘 렌즈는 하파크리스틴 디보티드 크리스틴 렌즈를 착용하고 왔고요 살짝 블루빛이 감도는 자연스러운 그래픽에 자세히 보면 꽃 모양으로 그래픽이 나있어요 오늘 사랑스러운 봄 느낌 메이크업에 아주 찰떡인 렌즈예요 그리고 기초는 지금 스킨 패드로 결정리를 간단하게 해주고 왔고요 여기에 바이오더머 아토덤 인텐시브 맘만 살짝 발라주고 갈게요 제가 요즘에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엄청 예민해져 있어서 뭘 잘 바르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근데 간단하게 스킨만 발라준 후에 이 크림만 발라주니까 오히려 뭐 여러 가지 바르는 것보다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제형이 완전 꾸덕한 크림 제형이 아니라 로션 크림 제형이라서 이거 하나만 발라줘도 피부 속까지 흡수도 잘 되고 보습력도 굉장히 오래가서 저처럼 되게 피부가 많이 거칠어져 있고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 이거 이렇게 한번 발라보세요 완전 효과 좋아요 그리고 달바 워터풀 톤업 선크림으로 얼굴 톤업도 시켜주면서 수분광도 조금 주고 자외선 차단도 해줄게요 이렇게 기초부터 탄탄하게 수분광을 채워줬고요 그리고 페리페라 무드 비건 글로우 쿠션 퓨어 컬러로 계속해서 얼굴 광을 살려주면서 피부 톤을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맞춰줄게요 글로우 쿠션이다 보니까 커버력이 막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 이런 물광 표현 때문에 너 피부 진짜 좋다 피부 무슨 일이냐고 피부 칭찬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전 친구들한테도 나 이 쿠션 너무 좋다 한번 써봐라 하고 추천도 조금 했었는데 신기하게 호불호가 조금 갈리더라고요 저는 이게 건성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건성분들이 이게 건조하다고 느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항상 이 쿠션을 바랄 때 수분감 있는 기초 제품들을 발라준 다음에 발라줬었는데 전혀 건조함 못 느꼈고 제가 쓰는 쿠션 중에서 이런 물광 느낌, 도자기 피부 느낌을 제일 잘 살려주는 쿠션이긴 한데 적당한 촉촉한 광을 원하는 사람들한테는 살짝 과하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피 파우더 스웨이드로 얼굴에서 살짝 미운 광들만 없어지게 톡톡 두드려줄게요 부분적으로만 이 눈이랑 코 사이 전 여기 광도 뭔가 별로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여기도 광이 돌면 팔자 부분이 부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외곽에 머리 닿는 부분 유분기를 없애주고 그리고 삐아 라스트 블러쉬 트리플 쿨박스로 얼굴 이목구비 윤곽을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코가 길어 보이지 않게 이쯤에서 이렇게 사선으로 아이보리랑 눈썹 뼈를 자연스럽게 잡아주고 콧대를 감싸준 다음에 코 옆도 같이 둥글게 감싸주고 코끝도 오똑하게 강조해줄게요 그리고 좀 진한 컬러들로 여기 미간 쪽 콧대랑 코끝 쪽을 한 번 더 강조해서 조금 더 또렷하게 잡아줄게요 그리고 오늘 물먹 립을 만들어줄 거기 때문에 입술 쉐딩도 먼저 윤곽을 좀 진하게 잡아주고 갈게요 그리고 얼굴 외곽 쪽도 같이 음영을 줄게요 이제 키스미 헤비로테이션 하드 엣지 아이브로우 펜슬 4호 그레이 브라운 컬러로 아이브로우를 그려줄게요 살짝 일자 눈썹 같은 완만한 형태로 그려줄게요 제 눈썹 형태에서 완만한 형태로 그리려면 여기 위쪽을 조금 더 그려주면 되거든요 눈썹 앞머리 윗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눈썹 쉐입을 만들어주고 눈썹 끝에는 밑을 채워서 이렇게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눈썹을 다 그려줬고요 아이 메이크업은 이번에 컬러그램에서 나온 신상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탭탭 누를수록 사랑에 빠진다는 생기퐁당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예요 오늘 제 메이크업 컨셉이랑도 되게 잘 어울리죠 그리고 이렇게 케이스에 숫자랑 기호가 들어가 있는 계산기 같은 모양의 디자인인데 작지만 알차게 생기공식을 알려주겠다는 귀여운 의미가 담겨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컬러그램 모델이 아이돌 슈아님이 되셨다고 해서 제가 화보 이미지를 미리 봤었거든요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뽀얗고 러블리하고 생기발랄한 그런 느낌이 컬러그램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보에서 슈아님 아이 메이크업은 눈토리얼 아이 팔레트 1호 피치 더하기 코랄은 사랑을 사용해줬다고 하는데 저는 2호 핑크 더하기 모브는 사랑을 사용해줄게요 1호 2호 각각 다른 매력으로 다 너무 예뻐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 1번 2번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에 발라줄게요 텁텁한 느낌 없이 파스텔 컬러가 맑게 올라오고 발색이 너무 진하게 올라오지 않아서 레이어링하면서 색감 조절하기 쉬워요 그리고 채도가 낮은 핑크 플럼 톤의 5번 6번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게요 다양한 명도의 핑크 계열 색감이 있어서 이색 저색 섞어가면서 여러가지 색감을 만들 수 있는 팔레트예요 삼각존 부분도 같이 채워주고 오늘은 살짝 엄청 순하고 강아지상 같은 러블리한 느낌이 아니라 살짝 사막여우 같은 느낌 있잖아요 뭔가 그런 새침하고 뽀짝한 느낌의 러블리한 무드를 만들어볼 거예요 8번 G번 컬러로 눈끝 아이라인 그릴 곳과 삼각존 언더 음영까지 음영을 줄게요 언더 삼각존은 이렇게 눈끝과 붙지 않게 이렇게 평행으로 음영을 넣을게요 그래서 너무 올라간 눈매가 되진 않게 그리고 코튼 그레이 컬러와 아주 소량의 다큰드 컬러를 믹스해서 애교살 그림자를 강조시켜주고 핑크빛의 오로라 펄감의 섀도우로 눈두덩이에 바를 거예요 그리고 핑크빔 슈머펄 섀도우로 애교살 강조도 해주고 그리고 샴페인 핑크 컬러의 글리터로 애교살 중앙에 영롱한 펄감도 줘볼게요 텁텁함 없이 컬러가 맑게 올라와서 화사한 색감으로 하루종일 생기있는 메이크업을 유지할 수 있더라고요 다음엔 필릴빌리 히팅 뷰러로 속눈썹까지 바짝 올려볼게요 오늘 아이라인은 강아지 토끼상 눈매보다는 살짝 여우 느낌이 첨가된 새침한 느낌을 조금 줄 거기 때문에 살짝 반달눈 같으면서도 올라간 눈매를 그려볼 거예요 눈매 모양대로 두껍게 빼준 다음에 눈 끝에서 날카롭게 샥 빼줬거든요 그리고 속눈썹 부분을 마저 다 채워주고 아이라인 끝부분에 8번 컬러로 주변 부분이랑 조금씩 블렌딩해가면서 덮어줄게요 그리고 코스놀이 퍼펙트 세팅 마스카라 워터프루프 롱앤컬 블랙으로 속눈썹도 조금 돋보이게 해줄게요 오늘 러블리 무드로 하려고 했어서 원래는 되게 순하고 귀여운 강아지상 이런 메이크업을 하려고 했는데 뭔가 뻔하잖아요 그럼 안쪽 속눈썹까지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컬러그램 신상 주시퐁당 치크 3호 알딸딸 딸기 컬러로 맑은 광이 나는 물먹인 핑크빛 치크로 물들여줄게요 그리고 또 컬러그램 봄 신상 틴트인 주시퐁당 틴트를 사용해줄 건데요 케이스가 너무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쵸? 이름처럼 정말 맑은 과즙에 퐁당 담긴 듯한 입술을 연출해주는 틴트인데 저는 먼저 1호 딸기 둥절로 베이스 립 컬러로 사용해볼게요 1호는 딸기 우유빛 핑크색인데 푸르딩딩하지 않은 코랄빛이 아주 살짝 가미된 핑크 컬러에요 이렇게 컬러감이 진하지 않은 맑고 투명한 발색이라서 살짝 핑크빛 혈색을 주는 느낌이에요 1호를 베이스로 발라줬다면 5호 킬포 멜론으로 조금 더 핑크빛으로 물들일까 하는데요 슈아님이 화보에서 사용한 컬러가 바로 이 5호라고 해요 이 킬포 멜론 컬러가 쿨톤 분들이 바르면 너무 예쁜 컬러라서 쿨톤인 저도 한번 발라서 킬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이 오늘의 킬링 포인트에요 아까보다 확실히 색감이 좀 더 진하죠? 이게 채도가 되게 높은 엄청 화사한 컬러라서 특히 피부톤이 밝으신 분들한테 되게 예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막 블루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쿨한 컬러는 아니라서 웜톤 분들도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 컬러에요 쥬시퐁당 틴트는 끈적임 없이 촉촉한 에센스용의 틴트라서 오늘처럼 물먹인 메이크업 할 때 사용하기 딱 좋은 틴트에요 투명하고 맑은 핑크 컬러가 올라오는게 쿨톤이 바르면 예쁠 수 밖에 없는 컬러죠 정말 과즙이 입술에 탁 들어간 느낌 아니에요? 탕후로 광택 이렇게 5호로 입술 안쪽부터 한겹 더 발라주면 핑크빛이 조금 더 올라와서 제가 딱 원하는 색감의 핑크빛이 돼요 여러분들도 이 조합 한번 꼭 사용해보세요 특히 여쿨라이신 분들 너무 추천해요 예쁘죠? 진짜 이렇게 바로 나갔을 때 다들 입술에 뭐 발랐냐고 물어봤거든요 완전 존예 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페리페라 잉크 브이 하이라이터 1호로 얼굴 입체 표현을 조금 더 해줄게요 이 치크 쪽에는 물광 표현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여기는 건들지 않고 이마 부분이랑 눈썹 뼈 부분이랑 턱 부분 이 정도만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메이크업이 완성되는데 오늘은 살짝 러블리한 무드를 내보고자 오랜만에 물결 웨이브를 했어요 잔머리같이 애교머리를 살짝 남겨두고 이런 내추럴한 물결 웨이브 느낌을 살려줄게요 이렇게 오늘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줘봤고요 약간 사랑스러우면서 새침한 소녀 느낌이 나지 않나요?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제품들 너무 예뻤잖아요 다 처음부터 사용했던 기초 제품들부터 정말 안 좋은 제품이 없는 정말 꿀템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영업당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제품들로 예쁜 메이크업 영상 가져올게요 안녕 다음에 봐요